창세기 15장 이후에 요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일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미색 사람 엘리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요하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여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요하를 믿으니 요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정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려에서 이끌어낸 요하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하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하리까 요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년된 암소와 삼년된 암염소와 삼년된 순냥과 산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묻은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외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개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창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창사될 것이오 내 자손은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미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보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곧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간몬족속과 햇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난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수상하이 Даже미 scold속과 pup Şu은 일개를 좀 나눠nya beautiful silver це до sean co 7 8 6 10 10 10 10 Incredible 11 12 15 15